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르라고 하는 빛을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었고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인 비손, 기혼, 히떼겔, 유프라데스를 통해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발어나여 흘러져 나온 물, 그곳은 물의 근원지 원천입니다. 이 원천을 가리켜 우리가 오늘 읽은 잠원 13장 14절에는 지혜에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oundation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Foundation이 히브리어로 마코르입니다. 물의 근원지 원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밑바탕에는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물은 반드시 원천에서 나온 것이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혜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인생의 폐망을 향해 가게 되고 상을 받기는커녕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마데야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야곱의 우물로 물동이를 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셔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며 우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야곱이 파놓은 우물로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고 우리들이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혹시 이분이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어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우물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폐계, 원천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폐계입니다. 원천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까요? 이제까지는 야곱의 우물을 통해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원천이다. 우리가 원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 지식으로 행합니다. 충선된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칠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전의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갑없이 주십니다. 이 생명의 샘물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집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처음에는 일천척을 가서 측량하자 발목에 또 일천척을 측량하자 무릎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자 허리에 또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소상함을 얻고 이 강이 가는 모든 곳이 살 뿐만 아니라 실과 나무가 끊치지 않고 잎사귀는 약재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테홈 바로 내가 원천이다. 나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며 존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근실이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의 징계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가리키고 그 지혜에 따라 살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교육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잘잘못을 따져 심판과 벌로 다스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눈에 보기에는 그 눈에만 좋았던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는 참된 음식이 되지 못하고 분리와 죽음을 초래하였지만 생명나무는 우리가 주님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길을 향하여 열리도록 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나무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우리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천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삶 생명수 대신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입니다.